강준의 또 다른 재미를 느끼고 싶으시다면 다양한 체험이 가능한 공방은 어떠세요? 라탄 부터 비누, 캔들, 디퓨저, 섞고 만들기 원데이 클래스로 배우는 다양한 체험 강준의 유일한 라탄 공방에서 판매하는 예쁜 라탄 소품과 가구까지 소품 구매도 가능하고 직접 만들어보기까지 일석이조! 천연 소재를 사용하여 친환경적이니까 더욱 믿을 수 있어요 즐겁고 행복한 체험이 필요하다면 향기 한 스푼으로 오세요